그리고 한 명에 바빨이의 pää 으깨 볼까요? 네! 진짜 잘 맞았어! 잘 맞아! 짜릿해. 처음에 연습할 때 고개 박수에 못 맞췄죠? 맞아. 어디론가? 나 좀 보여줬어요. 의미가 좋아. 제가 좀 많이 신이 났었어요. 너무 많아. 둘 셋! 우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주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카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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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이해가 너무 좋게 보여요. 너무 좋고.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제가 파트 때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. 이 속도를 맞추다가는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아 맞아요. 호흡을 뒤로 돌리는 거라 그거 안무 선생님이 무조건 파워풀하게 돌리라고 하죠. 맞아요. 저 이때 우리 손 잡잖아요. 이때 저는 여름이 손 잡거든요. 여름이가 큰 의지가 돼요. 제가 실수로 녹화하다가 먼저 돌 뻔한 거예요. 여름이가 꽉 잡았다. 요즘이 아직 아니에요. 손 잡을까? 손 잡을까? 진짜 이번에 완전 여름여름. 파트가 너무 여름이 나. 지금 박수 소리 들어왔어요. 가짜? 마이크가 들어가. 강한 함성을 뚫고 나오는 박수 소리. 이번에 완전 이뻤지. 박수 소리 같다. 빛물이 아주. 진짜 이번 번 뽑고 싶어요. 홍순이의 손 키스. 어떻게 이게 캐셀가 안 돼? 이거 보신 분들이 여기 키스마크 생겼을 것 같아요. 여기 키스마크 생겼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음 주에 또 아주 청량하고 시원한 엘카운트다운 무대를 찾아올 텐데. 꾸미고 싶은 부분이 나와요. 열어보면 마린이죠. 마린이죠. 마린요. 마린요. 다들 나눌게요. 좋아요. 잘해야 돼요. 알레먼치. 가위바위보. 와. 역시. We are K-pop M-net. We are K-pop M-net.